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달진 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은요 나낫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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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쏘티드 푸딩 을 먹어보려고 해요 이게 태국거구요 한번 더 보고 본 적이 없어요 궁금해서 한번 세계과사점에서 한번 사봤어요 굿 흑 오늘 설명해 포도 포도 망고 딸기, 메모, 무슨 맛을 좋아하세요? 아, 스푼 되게 들었네요. 난 모르고, 스푼을 갖고 왔네. 뭐가 가장 맛있을까요? 오늘 거세골을 가려 알아, 먼저 보세요. 냉동냉동 도시나스 타미, 부추초패스 님 알려주세요. 포도 엄청 탱글탱글 탱글탱글한 느낌이죠? 와우 알알이 뭔가 있어요. 난 얘 만드는 줄 알았는데, 뭔가 박혀있네. 이거 드셔보신 분 있나요? 전 한 번도 안 먹어봐서. 어? 수조가 또 두개야. 대박. 센스들 좋아요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포도 냄새 달달한 포도 달달한 포도 새콤달콤이 살짝 생각나는 코코넛이 들었어요. 코코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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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글선물 요거 아무것도 생각나는 아쉽다 스크들 괜찮은데요? 이렇게 달지 않아요? 그렇게 달지 않아요 괜찮은데요? 메론만 먹어보고 싶었어요 메론만 먹어보고 싶었어요 두 개째는 좀 잘 것 같긴 한데 차갑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실온에 놔둬가지고 오, 메론이야 아이고 메론바 우리나라 메론바가 생각나요 메론바 메론바 40% 정도 외국에서 메론바가 그렇게 인기를 하면서 두 개째는 좀 달다 메론바가 메론바 세개는 스스로 롱 치즈 치즈 코코넛이 들어서 식감이 재밌어요 아주 두 개쯤 좀 달라 여러분 저 머리 많이 길렀죠? 고등학교때는 거의 갈비뼈까지 길렀었는데 스무살되면서 자르다 자르다 자르다보니 계속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발을 맨날 하다가 머리 좀 길러볼까 해서 기르다가 상해서 저번에 잘랐다가 다시 그대로 돌아온 느낌 하지만 머리가 너무 옮기네요 머리카락이 얇아서 나나코 푸딩 나나코 푸딩 나나코 푸딩 잘먹었습니다 오늘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어요 잘자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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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